화성시 봉담읍에 신설된 화성고용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인석 화성시장 등 1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재를 가깝게 뽑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아시에서도 교용센터가 안정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화성고용센터는 화성시 봉담읍과 우정읍, 향남읍, 매송면 등 화성 서남부 지역 주민과 기업을 담당하며 취업할선 및 채용지원, 산전후 휴가급여 및 실업급여 지급 등 종합적인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11월 6일자로 화성고용센터가 업무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성 서남부 지역의 주민들이 수원고용센터까지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질높은 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우리 화성고용센터에서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애국인 고용 허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센터 건립으로 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한 수원고용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던 화성 서남부 지역 주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